저희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오는 화면에 그 아이디 있으니까 들어가서 팔로우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들고 있는 이 박스는요 팁박스라고 하는 건데요. 제가 소소하게 팁 받고 있어요. 다른데 쓰이는 게 아니라 마시는 물, 음료, 연습실비, 앰프 대화비 등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너네 공연 수고했다, 재밌었다, 고생했다 라고 하시면 천 원짜리, 오천짜리, 만원짜리, 어머니짜리 상관없이 넣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버스킹 공연 진행했던 월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사진 찍거나 영상 찍으신 분들은 옆으로 빠져서 찍도록 할게요.